전국에 있는 모든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요. 강서구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더욱 강화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시행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탔을 때만 전용 구역에 차량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에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개소 총 12면에 차량인식 감지기를 설치해 일반 차량 진입 시, 개도방송실 시와 5분 이상 주차 시에는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알림이 앱을 통해 주차 가능 현황을 안내하며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스마트 장애인 주차관리서비스가 장애인에 대한 주차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올 연말까지 사업 운영 후 효과를 검토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かéd tem некоторые 유치쓰비스는 시범센터 さ 1,50% 새벽 10,51% 시범사업으로 추진 updated 시범사업으로 추진력 시범사업으로 추진력 시범사업으로 추진력 이yeong Tam토park 시범사업으로 추진력